선생님 학생 반친구 칠판 책상 의자 책 공책 연필 볼펜 지우개 필통 시계 시계 달력 달력 창문 창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책을 펴세요 책을 덮으세요 보세요 보세요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읽으세요 쓰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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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세요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알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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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아니요 질문 없습니다 아니요 질문 없습니다 아니요 질문 없습니다 아니요 질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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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질문 요